나 괜찮아요? 나 괜찮아요?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혹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인지. 감사합니다. 이 층대 너무 이쁘다. 작빈 씨, 이 층대 너무 예쁘지? 나 어머니를 고른 것보다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은데? 우리 신대로 합니까? 작빈 씨. 어, 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까부터 계속 정신 딴 데 팔고. 나 막 화날라 그래. 아냐고요? 병원 갈까요? 아이고. 고객님 기다려주셨죠? 검식 결과 나왔습니다. 검식 결과 아버지와 아들의 유전재형이 일치합니다. 친정관계가 맞습니다. 말해. 형. 야. 그 친구한테 그래 그래. 어? 개기하려고 그 친구야 밀어. 컴마, 개. 왜 울어? 화분하지. 이러나. 헤아놔.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 아빠 없는 일을 만들어. 이 바람을 써면서, 이 애기들, 이 애기들, 이 애기들. 이리 와. 이리! 여기 케이크인데요. 오늘 주객증 발급받는 사람 중에 거기 쓸 수 있으라고 있어요. 아니까요? 막 얘기할 중에도 알아봐야 하는 거 같아요. 알아봐야 해요. 언제까지 하죠? 여름. 여름. 안녕히 계세요. 저기요, 저기요. 어디에? 감사합니다. 오수씨. 이거 집에 가는 버스 아닌데? 네? 이거 다른 버스인데. 아, 저도 위소씨랑 같은 버스 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집이 아니라고. 부서가 한 말 없어. 진짜? 그렇구나. 아니, 위소씨 타길래 집에 가는 버스인 거야. 시험과 한 거야. 아... 아... 시험 봐도 돼. 몇 년 째? 5년 째? 화이팅! 너 스토커니? 어저께 전화번호는 남의 집까지 찾아라. 우리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이 정도 만나요?